이초홍 유튜브 어서와 안녕하세요 이초홍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나날이 성장중인 초튜브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여 초튜브에 두가지 공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공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첫번째는 이번에 초튜브 업로드일이 변경되었어요 원래는 월, 수, 금, 토, 오후 5시 업로드였지만 2019년부터는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 됩니다 일상 담당은 전부터 계속 작업하시던 메로나님께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게임 담당이 생겼어요 2019년부터 같이 초튜브를 꾸려나가게 된 김혁이님께서 초튜브의 게임을 담당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썸네일은 여전히 치우님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재미있고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사함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팬심을 가입 뒤 2총 입덕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어요 팬심에서 구매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랜덤박스는 절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음식류를 보내도 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상하지 않는 음식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것들은 어느정도 보이면 지금 개봉식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공지가 끝났어요 초튜브는 올해도 더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덧글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이런 영상에도 어때?